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부장과 함께하는 마켓인사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장님 팬들 좀 늘어나는 건 체감을 좀 하세요?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늘어났죠. 감사합니다. 교보증권에 오는 사람 없어요? 전에 좀 이따가 요즘에 시장 빠지니까 뜸해졌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병창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십니까? 연연하지 않아.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어제 신촌에서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냉삼집이었는데요. 알아보시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냉삼? 냉면 삼겹살? 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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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삼이라고 하는군요.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냉동삼겹살이 원래 옛날 추억이지. 우리 학교 앞에 대우삼겹살에서. 녹을 때 이렇게 물 쭉 내려오는 거. 사인해드리고 제가 별력이 없이 있으니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 사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존묵 안 물어볼 테니까 표정 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빠가 원래 집에서도 이렇다고. 박병창 부장도 딸이 하나고 저도 딸이 하나. 아 그러시구나. 시장이 조금 안도감에 있는데 이번 주에 조금 발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이번 주에 어떤 시그널을 보고 다시 들어갈까? 아니면 종업별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요? 지난주에 나스닥이 2.1%, 다우가 1.5%, S&P500이 1.8% 반등했습니다. 항생이 2%, 대만이 0.8%. 상해적업주소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0.5% 정도 하락했는데요. 상승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인플라의 우려가 굉장히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물가안전 개입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9월에 CPI 세부 항목 중에서 에너지 제외 나머지들은 전월 대비 둔화되고 있다.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역량을 많이 주는 10년 만기 국회 수익률이 1.6% 위에 있다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57%로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초원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9만 3천 명인데요. 이것은 고용이 좋은 거죠. 그런데다가 은행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픽아웃 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상위화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우려했는데 그렇게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다. 기업 실적도. 그런데다가 물가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설명을 드렸으니까 미국 시장 차트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수 산업지수의 주봉인데요.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지난주에 매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존수의 주봉의 이 아래꼬리를 보면 우리 김프님께서 아래꼬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렇게 아래꼬리가 있다라는 얘기는요. 저가 매수가 계속 있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오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사실은 다우존수나 S&P500은 역사적 신고지수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도 노이즈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걱정을 접어두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급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이 차트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아직까지 또 매수의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그런 차트다 볼 수 있겠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표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자꾸 사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내 시장은요. 코스피가 1.99% 반등해서 3,015포인트로 끝났고 코스닥은 3.93% 반등해서 990%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307억 순 매수 외국인들이 1조 3,900억 순 매도 기관들이 1조 3천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지난주에 12일, 13일 양일간 1조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쏠림에 의해서 매도가 굉장히 강했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을 했던 것은 국내 기관들의 순 매수에 힘입었는데 금융투자에서 1조 정도 순 매수하고요. 투신이 오랜만에 2천억 매수했고 연기금이 1,650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지난 3월에 그랬듯이 연기금이 팔지 않거나 소폭 매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연기금이 다시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그동안에 3월에도 보여줬고 요번에도 보여줬다. 그러면 연속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연기금은 2,900포인트 때에서는 매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새로운 악재가 나와서 시스템 위기라든지 미니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또 새로운 투자 달리 바뀔지 모르지만 현지의 스탠스에서는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거나 소폭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수가 만일 3,100포인트 정도 갔다고 칠게요. 3,100포인트에 간 순간에도 연기금이 계속 매수로 우위로 쓴다. 그러면 전략이 바뀐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이 수급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던 것은 일단 원화가 1,200원 위로 올라섰다가 1,182원까지 내려온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그러면서 주 후반에 지난주 월요일에 쉬었죠. 화요일 날 하락하고 숙목권 3일 연속 반등을 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반적인 반등을 좀 했는데 2차 전지 소재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 아주 특징적인 섹터는 자동차 섹터, 철강 섹터, 원전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테마에서는 리뷰와 관련 테마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여드렸으니까 우리나라 차트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일봉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요? 다르죠. 종합지과 같은 종합지수는 왜 이렇게 달라? 없어도 됐어? 이거.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단계적이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세 반전이 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3100포인트에서 개파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파락을 하면 이 갭을 메워야지 힘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파락한 부분의 3100포인트와 그리고 지지라인이었던 3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3050포인트와 3100포인트가 지지라인에서 저항라인으로 역할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지금 현재 이번 주의 심리입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이 그 정도에서 생산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는요. 다음 주가 실적 발표 슈퍼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는 어닝 시즌의 전형적인 시장이 될 것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스태플레이션이 된다. 이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둔화되려면 연준이 발표하거나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이것이 둔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스태프 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랠리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시장에서 집중할 것인데 이번 주에 경기 지표와 실적이 발표되는 집중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18일 오늘 중국 신물 지표가 나오고요. 3분기 GDP와 9월의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모 판매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신물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고 19일 날 미국의 주택 지표, 9월 건축 허가와 주택 참고 건수 발표가 되고요. 20일 날 유로전의 CPI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경기에 대한 관점이 20일 날 나올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매월 21일 날 그 달의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출이 얼마큼 됐느냐에 따라서 섹터빌로 수급이 바뀐다는 부분 때문에 21일 날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번에는 경기 지표 위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미국은 PNG나 넷플릭스, 텍사스 인트로먼트, IBM 테슬라, 코카콜라, 인텔 등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가 슈퍼위거든요. 우리 빵주에 있는 주식들은 다음 주에 다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는 네이버, 현대모비스, 하나금융,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호텔실라 등이 발표를 하는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전부 다 다음 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종목별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슈를 여러분께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시면 경기 지표하고 기업 실적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시장은 이제 외부 이벤트보다는 본연의 실적과 경기 지표 여기에 집중하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은 굉장히 정책적, 정기적 요인이기 때문에 다소 가변적이지는 하지만 23일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황다그룹이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을 못했는데 그게 한 달간 유예 있잖아요. 이게 이번 주 토요일이 유예 마감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 네. 그래서 이번 주말 되면서 황다그룹 채무에 대해서 또다시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변동성이 후반 들어서 약간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먼저 크게 영향받는 데가 금융이에요? 철강 뭐 이런 거예요? 부동산 쪽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요. 황다그룹의 문제가 생기면 소위 자금의 안전자산으로 이동이 된다면서 미국의 딸랜드스가 오르고 국제수익률이 오르고 그래요. 미국의 국제수익률이 오르고 그럼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우리 원화가 올라가면서 우리 원화가 약사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피할 수가 없네.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이 있으면 좀 피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원화가 약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또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1200원을 찍어버리니까 참 생각이 다 많아지더만.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좀 어색하던데. 1200원 넘어서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1200원 넘어서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스템 위기나 아니면 어떻든 위기급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위기급이 생겼을 때 1250원, 1300원 이렇게 올라가지 쉽게 올라가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200원 이번에 올라서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거기다가 주가는 내렸고 없고 반도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무슨 위기가 올 듯하고 있는 주식은 빨리 안 팔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주식은 반등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좀 헷갈리는데 모두 다들 그래서 환율을 쳐다보면서 이게 외부에 글로벌 어떤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환율이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가를 자꾸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건 가정이지만 혹시 홍다그룹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환율이 지난번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다시 1200원을 넘어서면 야 우리 진짜 이거 체력이 상당히 약해졌구나. 또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환율이 외부의 노이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홍다 관련해서 홍다가 문제 생겼는데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그다음에 홍다가 문제 안 생겼는데 그냥 환율 그대로 갈 가능성은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중에 잘 판단을 좀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지금 말씀드린 것을 계속 살펴보면서 전망을 좀 해보면 지난주에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제한적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전에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3050포인트와 3100포인트 3000포인트 아래는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수급적 왜곡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림에 의해서 곧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올라갈 거는 정말 지금 현재 나왔던 악재들이 좀 해소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또 차익실은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지금 이번 주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반등 후에 매물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후에 좀 다시 종목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3,050포인트와 3100포인트는 지지 라인이었는데 그것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도 개파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역할 반전인 다시 저항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은 3,000포인트 아래에서 반등은 리즈러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100포인트를 다시 넘어가면서 힘차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 유가 계속 오르잖아요. 유가가 오르는 부분도 좀 진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테이퍼링이 11월 첫째 주에 발표가 될 거예요. FMC 회의에 지금 예정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순응할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악재라고 나오는 것들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고 나서 자, 이거 이제 다 반영됐어. 이제는 더 나올 악재가 없어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실적 발표 슈퍼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홍다그룹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등 후에 약간 매물 나오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박스권으로 등락하지 않을까. 어링 시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섹터별로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링 시즌에. 그게 종목장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형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그런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링 시즌에 종목별로 차별화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잘 벌고 실적 잘 나오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나 특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나 글로벌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황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들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시황이 아주 안 좋으면 시황에 연관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좀만 안정화되면 곧바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바로 올라가죠.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소형주의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얘들은 시황이 크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제각기 따로 움직입니다. 특히 중소형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한 한 달간 조종을 보이던 종목이 호실적 발표라면 그 주에 한 3, 4일 만에 원위치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실적과 호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선반영돼서 그러면 4분기나 내년도에는 어떠냐는 가이더스가 물론 더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난주에도 내내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매도의 타이밍은 그때는 놓친 거고 이제 올라갔을 때 만일 호실적 반영음에 올라갈 때 내가 이것을 조금 차익실화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실적 호전주들은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차트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음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이렇게 있었을 때는 수급적 왜곡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반등을 좀 주었단 말이에요. 반등을 주었는데 개파락한 부분과 이 부분까지 오면 그러면 여기서는 차익실화 매물 욕구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안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있다면 종목장세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황 부분은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이디어 하나 주셔야죠. 뉴스들 나오는 거에 보면 직접 투자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 뉴스들 말씀을 듣고 주시지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프로우를 볼 때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떤 섹터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시티그룹에서 발표한 2022년 10대 혁신 산업 혁신 기업 발표가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이 61개 선정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 앞에 그냥 포털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개념을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목이 이런 겁니다. 꿈이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 꿈이 있는 주식이 가장 크게 오른다. 그러면서 파괴적 혁신이 있는 글로벌 기업 61개를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세부 항목의 10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3D 반도체 여기 삼성전자가 들어가는데요. 3D 반도체가 유망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NFT NFT는 아시죠? Non-Bundable 토큰 얘기하는 거고요. 정신의약품, 그리고 RNA 백신, 그리고 AI 항공, 대체 단백질, 그린 암모니아, 재활용 플라스틱, 탄소 포집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상당 부분 많은 데에 어떤 데가 들어가 있냐면 바이오, 미래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린 암모니아, 재활용 플라스틱, 탄소 포집 이런 거는 전부 다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입니다. 수소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3D 반도체, 메타버스, NFT 이런 거는 미래 IT예요. 미래 IT. 즉 여전히 시장은 세상의 변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곳은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아니면 클라우드나 이런 IT 쪽하고 그리고 바이오 쪽은 주축을 가지고 가는 거고 거기에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가 계속해서 선점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가 들어갔는데요. 삼성은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인데 저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개념을 갖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딱 종목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들으시면서 이런 종목은 요즘에 이런 게 오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재활용 플라스틱도 많이 올랐어요. 코오롱 플라스틱도 있고요. 재활용 플라스틱에 관련된 종목들도 꽤 많고요. 우리나라에 탄소포집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가 주류가 뭔가 이런 것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스 나온 거 몇 가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번 주 18일부터라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이게 이번 주 안에 발표되지 않을까. 이거 말씀 나오셨나요? 비트코인 ETF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금 조금 모바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 2분 정도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제가 코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선물이 편입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점. 또 하나는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의 IT나 성장주가 등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ETF가 들어오면서 선물이 편입이 되면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3월 대비 40%로 올랐어요. 지금 8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차량용 반도체 칩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체 공장을 지면서 자체 생산 및 판매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게 지금 프론트였기 때문에 추종하는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를 못 따라잡는 거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1위로 선정했던 효과를 확실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800달러로 올라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그리고 자율주행과 여기에 상량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 상승이 되면 원자 신물 가격이 신물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금이 안 오르고 비트코인은 올랐잖아요. 그렇듯이 원자적 가격이 하락을 하고 월과 아이비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원유와 구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 금리가 상승하면서 원유와 구리가 상승을 하면 경기 회복의 신호입니다. 원유와 구리.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소위 인플레이션이 경기와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 현재 다시 나오고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도 뉴스 보면 될까요? 네. 알겠어요. 이번 주. 아마 주간 월요일이다 보니까 박평찬 부장께서 주간 정리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훨씬 더 차고 넘쳤는데 시간 관계상 여정도까지 좀 하고요. 내일 또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박평찬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너무 좋은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